안녕하세요. PGE클래스의 골펌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타이밍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레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딱 한 가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타이밍은 왼발을 디디는 절대 타이밍, 왼발 타이밍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템포, 리듬, 타이밍은 어떤 뜻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왼발 타이밍이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도 리듬과 템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은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템포는 무슨 뜻이냐면 골프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짬뽕, 짜장면, 에델바이스 이렇게 하는 각각의 늘어지는 느낌, 빠른 느낌 이 자체가 템포예요. 그래서 템포는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주관적이죠. 템포가 빠르다 아니면 템포가 느리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평균 템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궁, 쾅, 궁, 쾅, 궁, 쾅 이게 일반적이라면 궁, 쾅, 궁, 쾅, 궁, 쾅 이건 템포가 빠르다. 궁, 쾅, 궁, 쾅 이거는 템포가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리듬은 뭐냐면 제가 부정맥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어떤 지인의 혈관을 짚어봤더니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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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뛰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의 박동이 있는데 박동이 불규칙하죠. 그런 건 부정맥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리듬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템포를 내 특성상 빠른 템포로 빠박, 빡빡 이렇게 빠른 템포로 만들었는데 한 샷에는 빡빡, 하나는 빡, 빡, 빡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 아 이 골퍼는 리듬이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밍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치기예요. 세치기가 되는 골퍼는 타이밍이 좋지 않은 골퍼예요. 무슨 뜻이냐 백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에서 딱 가면 실제로는요 그냥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왼발을 살짝 디디는 게 1번 여기서 다 그 발판 압력 측정기로 재보면 왼발을 살짝 디디는 게 1번 여기서 이 반동으로 오른발이 디뎌집니다. 오른발이 디뎌지면서 여기서 힙이 돌기 시작하고 팔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일단 하체는 끝났죠. 그래서 제가 파워 파체의 파워 세팅, 파워 소켓을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그리고 쭉 돌아가요. 여기까지는 대충 됩니다. 다운수행 때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살짝 디디기도 하는데 일단은 왼발이 디디고 그 다음에 왼무릎 나가고 골반 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상체도 같이 돌 때 하체가 거의 돈 상태에서 상체의 액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순서가 사실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좋다 나쁘다는 기본적으로 다운수행은요. 하체가 먼저 움직이고 상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상체가 들어오고 하체가 움직이는 경우 그럴 때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타이밍이 엉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템포와 리듬 타이밍에 대한 의미는 명확히 아시겠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하체가구 상체가구 하체가구 상체가구 이 순서가 크게 봤을 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상체가구 하체가구 여기서도 상체가구 하체가구 이렇게 됐을 때 타이밍이 엉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절대 타이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왼발입니다. 꽝꽝 왼발 왼발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을 노래할 때도 꽁꽝꽝 아니면 오른발도 꽁꽝꽝 양발도 꽁꽝꽝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어느 발이어도 상관없죠. 일반 리듬을 튕길 때는 어느 발이 탈 때는 어느 발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골프는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쓰는 방향이 왼쪽이에요. 왼쪽 발이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오른발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타이밍은 막연히 공을 치는데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 설명드리면 이병오프로 덮지 않은 거죠. 왼발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골프를 칠 때 타이밍을 먼저 알려주지 이렇게 늦게 알려주셔서 힘들게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손동작이라든지 몸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타이밍을 했을 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늘 대체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을 어떠한 형태를 들었건 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은 반바퀴 못 들겠어요. 그러면 스윙을 뭘로 시작하지? 백스윙을 딱 올라갔을 때 눈을 크게 뜰까? 그렇게 하면 스윙이 될까?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왼발을 딱 디디셔야 돼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백스윙이건 좋아요. 이렇게든 이렇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왼발만 이렇게 디디면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방향을 컨트롤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만큼 물론 약간 뒤집어 더퍼가 됐죠. 왼발이 시작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들고 이거 어떻게 끌고 내려오지? 그게 아니라 들었으면 그냥 왼발만 꾹 디디는 거예요. 왼발 쪽으로 달라들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밀었는데 스윙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만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시 또 들고 왼발만 싹 디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발만 디디는 동작에 의해서 와 한 190, 200이 나가는 거예요. 한 이 정도만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물론 팔 안 움직이고 200 정도의 거리는 그냥 팔로만 쳐도 충분히 날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팔로만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왼발을 디디고 있는 거를 저희가 장비를 이용하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어떠한 백스윙을 하건 간에 다운스윙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다운스윙은 그냥 왼발만 꾹 밟으면 돼요. 어떤 스윙이건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스윙이건 간에 어떻게 치는 스윙이건 간에 오른쪽 왼쪽 가는 건 그 다음은 이거는 왼발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의 각을 정확히 만들어 줘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옥스윙이라고 했던 저만의 스윙 있잖아요. 저만의 스윙.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때 결국에는 공을 치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왼발만 그냥 디뎌요. 왼발을 디디면 그냥 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빡 발사 버튼은 바로 왼발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 다운스윙의 시작은 어떤 스윙을 하건 간에 왼발을 디뎌야 튕겨진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왼발은 뭐만 하면 그냥 왼발. 스윙이 안 나가면 왼발. 어프로치 할 때 어떡하지 그럼? 왼발. 무조건 왼발을 밟아야 돼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왼발을 디디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해야 하나요? 늘 생각하면서 샷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의 답은 아니요. 늘 생각하시면 오히려 스윙이 엉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왼발을 꼭 디디는 것을 알고 샷을 해야 된다더니 또 지금은 왼발을 생각을 하면 샷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물론 제가 이론을 드리면 그걸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죠. 그러면 그 습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무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밥을 먹는다나 걸어갈 때 우리가 그냥 걸어갈 때 오른발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왼발이 밀면서 나갑니다. 첫 발을 디딜 때 오른발이 밀면서 나가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왼발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걸음을 배울 때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면 오른발을 쫙 밀어주면서 왼발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의식을 하겠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냥 나가는 것처럼 이 스윙도 그래요. 여기에서 스윙을 들어줬을 때 왼발을 디디면 공이 나간다는 것은 처음에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윙 자체가 어색하니까. 이해 되셨어요? 왼발을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일단 스윙을 스타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습득을 해서 그냥 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돼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절대 타이밍은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발이 얼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상체 동작은 이거랑 연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습득을 해 보시고 이제는 드라이버의 특집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레슨으로 아마 지금 제가 이 타이밍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타이밍은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왼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왼발이 거리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고요. 친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로서 소문 좀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는 거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식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학대 구두